어 그 이타가 한번 부탁한다 응 응 응 맘마나 맘마 맘마 좋아 오 야 나도 쉐이더 개깔 크네 이거 눈부셔 오 아 씨발 누구야 나 아니야 씨발 왜 나부터 때리냐 아니 왜 나부터 때려 알타고 빠졌어 아 미안 왜 나부터 때냐고 아 왜 왜 아니 한 대 맞았으면 씨발 한 대 때려야지 개새끼야 아니 근데 우리 이럴 때가 안돼 지금 헬짓한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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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짓인데 이렇게 넣어서 나무를 만들어서 오빠 빨리 일해 야 나 지금 자작대 만들고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꼭 때려야겠니? 나무를 캐려고 아 놀고 있는 줄 알았지 놀고 있는 야 씨발 지르고 싶어? 아 아이야 앎 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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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fuel 만원 벌어야된다 미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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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아 알았어 순아 알았어 우리 좀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해 나 괴롭히지마 그러게 쉐이더께서 그럴 수 있어 수준이 킬하는 만원 아 추워놔 고맙습니다 느긋느긋하게 게임합시다 오늘은 채팅창 보는 거 봐 솔직히 말해 시청자 아니었으면 잡겠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너 죽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집 지우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데 아 그럼 오지마 이리로 오지마 아니 가족인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수지 야 순아 같이 살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진짜 우리 이럴 때 힘을 합쳐야 된다 솔직해 솔직히 인정? 솔직히 인정? 아 맞지 맞지 아이고 3개월 정기구독 감사합니다 해가리 박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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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기 설정 중인데 이걸 해? 아 미쳤다 아야야야야야야 수진아 이제 진짓 빨고 할게 진짓 빨고 할게 더 이상 장난 안 칠게 아야야야야 정직하게 할게 수진아 야 좀비가 아까부터 나 쭈쭈쭈쭈쭈쭈 아 마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 이거 누구지 야 인벤토리 아 레알 야 변신 중에 누가 공격하냐고 아 마누 마누 고맙습니다 아 예전이었으면은 형 아실라미리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리야 오빠 여친 이디 그거 아님? 아니 아니 그럴리가 구라치지 마 지났어요 님들 아 레알이라고요? 수진아 뭔 얘기하냐 아니 오빠 지금 도네로 몰아왔냐면 오빠 여친 없어가지고 울었대 어제 술방송하다가 편타왔다는데 편타왔다는데 오랑신에서 리듬견만 하는 애도 연애를 하는데 병신같은 시발 연애도 맨날 못해서 랜선 연애는 했는데 랜선 연애도 존망했어 랜선 연애 면실을 안해본 새끼들이 다 낙을 알어? 다 구라야 구라 무슨 연애 연애 못한다고 어제 술 마시고 울었대 인도전으로 야 수진아 왜왜? 그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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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야 야 구라 치지마 시발 뭔 나무 장가락을 코에 넣는 사람이 어딨어 시발 야 우리 오빠 그 정도는 아니야 저는 이제 진구가 진구가 저 이제 송탄에 살 때 송탄 음식점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걸 자돌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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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는데 슬락 어? 그 정도다 뭐라고? 아 아니야 그런 미친새끼야 어딨니 아니 아니 애들 이상해 애들 와봐가지고 지금 오빠 나무 젓가락 코에다가 넣고 부셔버렸대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더라고요 수진아 내 코는 그렇게 힘이 좋지가 않아요 코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자친구 없어서 울었니 나무 젓가락을 코에 넣어서 부셨니 이게 다 거짓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루만에 보여주겠냐 수진아 영두 키라고요? 오케이 영두 꺼! 정수진 아니 응애는 뭐야? 일타 오빠 응애가 뭐이유? 그거 일타기가 잘해 야 일타가 한 번만 해볼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하라고? 응애응애 붓같다 벌써 아니 내 채팅창에 응애 세력 생겼는데 얘들아 그러지 마라 내 방송도 응애응애 거린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 진짜 꿀밤 한 대씩 존나 때리고 싶네 야 야 잠깐 이거 뭐냐? 이거 X-ray인가? 응애해주면 만원이라고요? 야 일타가 오케이 2경 Gospel 자 이제부터 저기 그 맛원 고맙습니다 저기 키키키키 키키키 예 응애로 인한 그 수급은 다 전일탁씨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끔하죠? 방패 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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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진아 나 살려줘 왜왜왜 내가 구하러 갈게 딱 기다려 야 우리집에 ㅈ댌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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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때렸어 한 대 때렸어 나이스x3 빨리 들어와x3 빨리 들어와x3 순아 니 뒤에 빨리 들어와 순아 니 뒤에 응 니 뒤에 닭이었어 병신아 오빠 먹을 거 있어? 아니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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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밥이 없다 야 이리 탁아 야 여기 지금 수진이랑 나는 구석기에서 놀고 있는데 너는 무슨 벌써 중세시대 사람이 됐냐? 아니 일상 오빠 뭐야 야 우리 나 나도 방금 갑옷 하나 맞췄는데 아니 오빠 오빠만 없구나 응 너만 없어 야 야 수진아 어 저게 나 나 나 나 나 직종이 집 짓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이집트 저게 피라미드 짓는 노예냐? 그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 야 아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직종이 뭐야 봐봐 이거 좀 아련하지 않아 이거 분위기 있잖아 인스타 감성 수진아 어? 그 저기 저기 지금 내가 저기 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짓는 사람들 약간 그 나 방금 일하고 왔는데 바로 그 감옥에 쳐넣는 저기 수용소를 만든 거 아니지? 그 아니요 비밀 아 그 내가 들어가면은 아이고 맞쌰 잠깐만 봐봐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전수진님? 돌로만 짓지 말라고요? 야 이거 밖에서 보면 전화 간지날 거 같은데 한번 볼까요? 내 집인진리 멋있다 야 수진아 우리 집 좀 큰일 난 거 같다 왜? 니 집 왜 깎아 머리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야 숨이 턱 막힌다 정답 한랄푸드 물류창고 뭘 한랄푸드 물류창고야 이 정도면 잘 지웠죠 아 내가 깨고 있어 정답 기도 감옥이 아니고 님들 약간 아련한 느낌 남의 집한테 기도가 뭐야 말 좀 그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게 전체용가 게임이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한테 그런 식으로 성적 비하를 갈겨버리면 진짜 같잖아요 좀 쒔 같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냥 왜? 그 저게 일타기 집에 와가지고 내 집 좀 잠깐만 볼래? 그래? 감상평 좀 감상평 좀 가능? 아니 밥그릇 같애 밥그릇인가? 밥그릇? 밥그릇 뒤집어 넣은 거 같은데? 젖병 뭔 젖병이야 이 씨발 남의 집한테 젖병이 뭐예요 젖병이 자 이제 나도 철을 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철을 캐주도록 해요 너 왜 나 따라하냐? 기분 나쁘게 아니 뭐래 내가 먼저 떨어졌어 내가 먼저 떨어졌어 내가 먼저 떨어졌어 내가 먼저 떨어졌어 아니 일타기 응애 몇 번을 들어도 재밌네 군대 내무반에 있던 웃음배 같네 Y11 가야될 것 같아 야 이따가 응애 한 번만 더 해봐 응애 아니 오빠 근데 그거 응애 왜 하게 된 거야 그래 순아 이게 궁금했지? 응애가 왜 이런 일이었었냐면 우리 아지트 같은 경우에 내 친구들이 이제 그 아지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거를 우리 집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응애 맘마저고 이러는데 이제 옆에 있는 한 명이 중독돼가지고 그게 무슨 바이러스 마냥 울마버린 거야 그래서 아 시발 또 왜 얘네들 또 지랄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타기가 베개 중에 개 모양 베개를 샀거든 그거를 껴안고 응애 응애 맘마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아 시발 그거 좀 그만하라고 데려 말라 뒤지겠네 시발 뭐 하루종일 응애응애 미친놈들아 좀 정신 좀 차려 그랬더니 야 얘들아 좋됐다 시발 방장 화났다 이거 유행어 바꿔라 이래서 응애 이게 또 다른 걸 또 만드는 거야 얘네들 갑자기 또 이제 해충! 해충! 한 명이 또 해충! 이러니까 또 이제 옆에가 해충! 이러고 또 옆에가 또 해충! 헛! 헛! 해충! 이러는 거야 야 수진아 저거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450번 정도씩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미칠 수 있어요 예? 수진이가 여태 형제들이랑 산 게 아니라 미친 해충들이랑 살았구나 수진이가 아니고 죄가 아니었을까요? 그 제가 해충들이랑 살았죠 시발 아 그랬어요 오빠 앞에 가고가 뭐야? 아! 아! 난 몰라 그게 뭐냐? 아 감.. 아니 나 뭐 어떻게 해! 아니 일타고파 해충 어떻게 해야 돼? 강좌도 해줘 봐! 지코 소리로 두 번 흘리는 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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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해충 앵콜 부탁 가능? 그거 앵콜 하려면 거시기 그.. 그 일타기한테 줄 만한 그게 그 합당한 게 있어야죠 예? 한번만! 안돼 맞아 일타기 못 봐봐! 손반에 있을 때 어 일타봐 해충이랑 뿅뿅 한 번씩 하고 내가 저기 그.. 아니 해충이랑 응애하고 내가 바로 뿅뿅 해야겠다 그.. 저기 그 돈이 많이 들어왔네 어 그 이타가 한 번 부탁한다 응 응애 응애 맘마다 맘마 맘마 좋아 맘마 좋아 맘마 좋아 뀨 뀨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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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시발 전수진 네 집에 뭐가 진짜 레전드로 이제 경친하네 우선 응애 세력 감염이 응애 응애가 응애가 번식하고 있어 ㅈ 됐다 수진아 바뀌어야지 한 번 더 일타까 응애 맘마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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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귀여워야 씨X 아 뭘 저게 귀엽대 아니 근데 세명중에 내가 제일 정상 정상이아니까 응 그건 아니고 야 이타가 수집아 제일 정상이냐 내 다음 뿅뿅 응 아니야 응 절대 아니야 응 응 절대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해도 뿅뿅 못 이겨 응 아니야 해충은 아니지 응 그건 해충은 허 흐 어 알았어 잘못했어 아니야 아니야 뭘 잘못해 어 뭘 잘해 응 그럴 수 있어 어 뭘 그럴 수 있어 황혼의 수비 포탈이 안 열리는 거 같은데 레알? 레알? 그 띄어 내리면 된대 황혼의 수비로 레이버에 한 번 쳐볼게 내가 레이버에 한 번 쳐볼게 오케이 레이버에 한 번 쳐볼게 수진아 서버에 황혼의 수비 적용이 안 됐대 응애 콘텐츠 망했다 응애 콘텐츠 망했다 진단물 누나 콘텐츠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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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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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응애 꽃꽃쥐 잘생겼어 아 간만에 하는 마크 조망했다 응애 응애 이것도 유튜브 각이냐 미안해 응애 응애 써봐 시발 다 했다며 천수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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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깨였어 진짜 X같다 응 오늘 안에 할 순 있는 거야 아앙 얘들아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시발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응애의 숲 맞냐 진짜 응애의 숲은 전설이다 광고 나의 숲은 전설이다 ем 나의 숲은 전설이다 뭐